뉴욕증시는 8일 S&P500이 장중 5천을 돌파했습니다. 3대 지수는 견주한 노동시장 지표에 모두 상승했습니다.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1만 8천명으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. 다우전수는 전일보다 0.13% 오른 3만 8천 726.33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나스닥은 0.24% 상승한 15,793.7위로 마쳤습니다. 월트 디즈니의 주가는 11.50% 상승했습니다. S&P500은 전일보다 0.06% 오른 4,997.91로 장을 마쳤습니다. 변동성 지수는 전일보다 내린 12.79를 기록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